나와주세요! 몽스틱! 어서오세요! 아니 무슨 일이야? 어머 어머 어머!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죠? 뒤에 아무도 안 계신가요? 그분이에요, 그분! 그분은 누구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컴너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개를 한 번 멋있게 해보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거 138kg에서 현재 78kg으로 몇 페인트인 거야? 몇 페인트인 거야? 60kg! 몸속 지방을 빼고 염증 제로에 도전하고 있는 전석영이라고 합니다. 무려 60kg! 와, 소름 돋아! 와, 60kg! 제가 이때가 제 인생 통틀어서 제일 전성기 때인데 가장 많이 쪘을 때인데 제 집에 있던 체중계가 140kg 정도까지밖에 측정이 안 되는 체중계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눈으로 확인했던 건 138kg였는데 사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진도 안 찍고 싶고 맞아. 체중도 안 재고 싶고 몸무게 안 재, 맞아. 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인생의 여러 여정 가운데 사진들을 갖고 오셔서 저희가 이분의 개인적인 히스토리를 좀 알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진 보여주실까요? 자, 보시면 어머! 저는 일생이 약간 그랬었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2.6kg... 진짜? 2.6kg로 태어났어요. 미숙아요? 2.6kg니까 아시겠지만 2.5kg부터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아슬아슬하게 2.6kg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는 안 들어갔는데 그때 이후로는 그냥 쭉 남들보다는 살이 쪄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0kg 정도 유지를 하다가 제가 또 결혼을 한다고 단기 주사도 맞고 다이어트를 해서 104kg까지 뺐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는 좀 무럭무럭 자라서 138kg까지 찍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 정도면 사이즈가 지금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옷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너무 많이 쪘었는데 지금은 그냥 옷가게를 가도 제가 원하는 옷을 살 수 있을 정도? 이게 좋아, 맞아. 네. 어떤 방법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는 워낙 빼야될 살이 많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올해 제가 지속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딱 지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고프지 않게 잘 챙겨 먹으려고 했고 아, 맞아.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번 할 때 꼭 길게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꾸준히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 그게 다예요? 아, 그게 다예요? 아, 뭐냐고요, 누가 모르냐니까? 오빠도 위주로 공부했어요! 아, 정답! 저도 오빠도 위주로 공부했어요! 오빠도 위주로 공부하세요! 아, 진짜! 아휴! 그 어떤 운동을 지금부터 시작하실 텐데 여러 가지 해본 중에 가장 효과가 있는 걸 오늘 보여주신다는 거잖아요. 네, 약간 근력 운동하기 전에 제가 이걸 하고 나서 제가 없던 발목이 생겼고요. 제가 무릎부터 발목까지 그냥 살이 빠져도 일자였거든요. 이렇게 폭우였는데 이걸 하고 나서는 없던 발목이 생겼고 또 체중이 같더라도 몸 라인이 달라지는 게 제가 제 눈으로 보여졌고 그리고 확실히 살 빠지는 속도도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이 있습니까? 네,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건 바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스트레칭 월드 그레이티스트 스트레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스트레칭?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스트레칭? 이름 거참 거참하네요. 제가 근력 운동을 되게 그래도 꽤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 스트레칭을 근력 운동 전에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는 운동을 안 하더라도 못 하는 날이 있더라도 스트레칭은 꼭 하거든요. 좋지? 자,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스트레칭 우리 몸신을 몸신을 그만하세요! 이 상체에서 현재, 오늘의 몸으로 만든 그 시작이 되었던 스트레칭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입니다. 마이너스 60kg 60kg을 감량하셨거든요. 이분과 함께 저는 잠시 자, 그러면 우선 편안하게 서주신 상태에서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리고 서주시고요. 여기서 무릎이 굽어지지 않도록 쭉 내려가주세요. 짚으시고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아, 뭔가 굉장히 유연하시네. 아니, 그거 안 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되면 어떻게 하는지? 이거 안 됐을 것 같아. 안 닿는 사람이 있는데 네. 펌프 테이프는데? 다시 몰랐잖아요. 만약에 발버리지 마세요. 얘기하는데 만약에 안 닿으면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해서 시작하실까요? 그렇지? 이렇게 무릎을 안 굽히고 쭉 펴주시면 벌써 여기가 발이 담겨있어지지 않나요? 그렇지. 엄청 담기지. 이렇게 해서 천천히 넘고 갈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하이플랭크 자세를 유지해주시고 이게 전신 운동이고 호흡, 밸력 강화에 좋거든요. 이렇게 해주신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치시켜줍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들어서 천장을 찍어줄게요. 이때 시선은 손끝을 따라서 천장으로 갑시다. 지탱하고 있는 팔 안쪽으로 최대한 밀어넣어주시고 시선은 손가락을 계속 따라갈게요. 이러면 상체 전신 스트레칭도 되고 이때 중요한 건 뒤쪽 다리가 쭉 뻗어져 있어야 돼요. 여기서 뒤나면 엄청 유연하시다. 조금씩 다 뼈고 무릎을 펴주시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해주신 상태에서 살짝 다시 굽혀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들어서 이렇게 일어나주시니 쭉 뻗어주시면 척추 근육을 따라서 여기도 스트레칭이 되고 이렇게 런쥐 자세로 내려가시면 여기 앞쪽이랑 뒤쪽까지 다 스트레칭이 됩니다. 전신을 다 자극시켜주는 거예요? 이걸 그냥 유튜브만 보고 하신 거예요? 네. 선생님 없이. 그리고 다시 똑같이 내려가셔서 다리를 원위치 시켜주시고 이제 반대할. 플랭크 자세. 여기에서 무릎부터 천천히 내려갈게요. 바닥에 붙이고 시선은 바닥을 향한 상태에서 가슴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플랭크 자세를 유지해 주신 다음에 쭉 당겨서 산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플랭크 자세를 잠깐 1, 2초 유지해 주시고 다시 무릎을 내리고 이것도 3회. 완전히 전신을 쫙 펴고. 3회. 다시 천천히 처음처럼 올라가주시면 돼요. 올라가주시면 돼요. 그렇게 몇 세트를 하는 겁니까? 총 이거 한 세트 하는데 2분 정도 걸리는데 저는 한 다섯 번 정도. 다섯 세트. 아, 10분 시간이 꽤 걸리는 것이고. 그래서 운동을 안 할 때 스트레칭만 해도 충분히. 지방을 빼고 또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잘 드시고 운동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안에 비밀이 있군요. 제가 5년째 꾸준히 먹고 있는 식단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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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 오 오 대왕 샐러드의 원인 식단 원인 식단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샐러드를 저렇게 많이 먹는 거예요? 한 번에? 네, 저는 이거 실제로 제가 한 끼에 먹고요. 이런 식으로 삼겹살 한 줄 아니면 소고기 뭐 이 정도 해서 소금 후추로만 간을 했고 여기에 드레싱을 빼면서 약간 쌈을 먹듯이 그런 식으로 먹으면 포만감도 들고 맛있는 걸 먹으니까 스트레스도 확실히 덜하고 폭식이나 과식으로 이어질 일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